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편안하게 내가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앉은 자리 앉은 집이 편안하지를 않다 그러면 지금 날까지 어느 누구하고의 어울림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날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직장을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 하세요? 얼마 전까지 그만 넣은 거에서 집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집에서 무슨 컴퓨터하고 연관된 일을 하시는 거 아니면 전화통화하고 연관된 일을 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집에 한 공간에서만 있는 걸로 느껴진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을 바꾼 거는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활동 모조사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활동 모조사 취미생활은 그냥 가끔마다 답답할 땐 그냥 PC방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날까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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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맛 자기 맛에 자기 자아에서 자기만의 생각으로만 사셨어요 사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남 이렇게 물어볼게요 남을 남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왜 혼자만의 상상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혼자만의 상상이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요 대화가 안 된다고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 그리고 항상 이 내가 항상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거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하셔도 돼 대화는 해요 하는데 대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대화와 이 상대방의 생각을 본인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내 생각만 내 이 고집이 이 고집과 내 생각에 내 말이 일단은 먼저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누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충돌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혀 사람하고 왜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러시는데요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어디를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그리고 많이 알아보고는 있지만 많이 알아보고는 있지만 쉽지가 않다 올 수전 내년 수전까지는 직업의 기복이 심하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그런 소리가 지금 들려요 어? 큰일났네요 그러면 큰일났네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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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는 있는데 자리가 잘 안나와요 그런 시기가 들어와 있어요 내년까지요? 오십셋 오십셋 오십넷 내년 초 초까지는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일자리가 나온 데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지금 내 운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조금 조심해놓고 나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분명히 자리를 다시 잡을 일이 있고 다시 집하고 연관된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집에 뭐 방문이 됐던 내 집이 됐던 그런 분야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나오는 게 조금 희박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리고 바깥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에는 내가 조금 내 스스로가 지금의 버겁다 버겁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내가 사람들 상대하기가 일단 무섭고 두려운 걸로 나한테는 느껴져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 바깥으로 움직여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위축이 돼버려요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으로 숨는 격이에요 그거를 조금 나는 이상하게 내가 지금 그래 그런 것만 벗어나고 나면 내년에는 지금 대주님한테 큰 변화가 분명히 들어온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보통 지금까지 얘기 들은 바라는 저의 성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사람은 친하긴 잘 친하대요 근데 한번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니까 아예 끄는 스타일이니까 그게 어떤 문제라고 들었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으면 사람하고 대화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조금 본인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상대방을요? 응 상대방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거에 내가 내 성품에서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본인이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이 본인을 안 찾게 되는 성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은 절대로 남 밑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왜? 그리고 이 사주는 차라리 나란록을 먹어서 크게 차라리 정말로 그래도 웬만한 데 가서 웬만한 데에서 뭐 국장님이나 뭐 그렇게 조금 그 높은 쪽에서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차라리 뭐 직업군인이나 그런 생활을 차라리 하고 사셨으면 좋았으련만 아 근데 그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니까는 이 사주가 그만큼 그렇다고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니 정말로 쫌팽이 아닌 쫌팽이가 돼가고 있다고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쫌팽이 아닌 쫌팽이가 그냥 요거 하나에 집착만 하고 그런 삶은 지금 살고 있다고 이 사주는 그런 사주가 아니라고 정말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포옹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사주는 충분했는데 내 현실적인 거는 정말 하나 가지고 이 꾹꾹꾹꾹꾹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왜 이 말을 하냐면 올 수전 내년까지만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고 나면 그때는 그래도 내가 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는 수전이 들려요 뭔 말인지 알죠? 그만 방콕해 요즘 시전이 가장 복잡해요 그만 방콕해요 나버릴까 생각도 하고 못 죽어요 아니 한 번은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못 죽는다고 아니 못 죽는다고요? 아무리 아무리 있잖아요 내가 가려고 노력을 하셔도요 아직 갈 운은 아니야 위에서요 아직 데리고 갈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손이나 내 목이나 흉터 남기지 말고 얌전히 열심히 살 생각이나 하세요 나이가 먹도록 집 도착해서 집 도리는 아니예요 집 도리는 나는 아닌데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라 이 나이가 지금 뭔 말인지 알죠? 나도 답답해서 그래서 나도 답답해서 지금 본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가 뭔 말씀인지는 알아요 나쁜 부담은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서 올해 내년까지만 정말 열심히 찾다 보면 동남서북으로 문을 열려고 뚜둥기 보놓고 나면 그래도 내년에는 내가 바깥으로 활동을 할 시기가 들어와요 올해까지만 내가 집 안에서 일을 하시던 집에서 뭐를 움직이시던 그런 시기가 들어오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내가 동남서북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충만하다 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고생했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소가리 보이지 않는 이 눈물바다 정말 충분했어요 그러니 올해까지 올해까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 뭐 하셨었어요? 그전에는요? 원래는 과거 판매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만두고 건설 쪽 보조로 일하다가 이걸로 이쪽 시험 봐서 이걸로 했는데 재미를 못 느껴요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현장에 들어간 거지 솔직히 내가 이거를 막 하고 싶어서 정말 정말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열정이 없고 내 마음속에는 짜증밖에 나있지를 않아요 지금 짜증밖에 나있지를 않다 보니까 이거를 얻다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혼자 이걸 웅크리고서 혼자 해결을 하려고만 웅크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속에서는 합병 아닌 합병이 났고 열하니 열이 나서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눈에서 지금 열이 쏟아져요 그렇죠? 눈에서 열이 쏟아지다 보니까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눈알이 지금 모래가 하나를 누가 한 주먹을 딱 던져놓은 것 같아 지금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눈알이 그만큼의 내 몸 수전이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본인은 머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를 조심하셔야 되고 신장을 조심하셔야 돼요 신장이 가끔씩 심장하고 신장이 가끔씩 숨이 안 쉬어져 가끔 신호와요 그렇죠 가끔 신호와요 그렇지 말고 좀 정신 차려서 병원 좀 가고 좀 그래 좀 아니 근데 머리하고 그거 해보면 검사 피 검사나 그런 거 해보면 검사 해보면 이상 없대요 이상 없는데 지금 신호는 왔어 분명히 신호 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년 수전에 내년 수전에 내가 오늘 열려 있으면 뭐해 몸은 이미 망가져 있는데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병원 가서 내 건강 검진도 좀 하고 심장이 가끔씩 한 번씩 안 서져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얘가 펌프질 준비를 주지를 않아 그만큼 내 몸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도 그렇게 즐거움도 찾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알아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현실이 지금 현실이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거 알아 작년 수전까지 내가 힘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내가 변화가 들어온다고 했잖아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진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는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누가 간만 떨어주기를 바라고 물고기를 누가 갖다 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에는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동남서북으로 여기저기 찾아서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되는 시절이 됐지 누가 너 나가서 나랑 돈 벌자라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본인은 상대방이 손을 내밀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성향이라고 그러니 혼자 방 안에서 맨날 첫 양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아니면 오늘 뭐 어떻게 할까 뭐 할까 그런 공리를 이제 그만하시고 발품을 팔고 그러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동남서북으로 움직여진다 오케이? 네